최근 컴백한 이채연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즈원의 근황을 밝혔다. 너무 다 잘돼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너무 대견하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아직도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친하다고 한다. 작년 나코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 피포미 원형을 제외한 10명이 모였었다고 한다. 1년에 한 번을 꼭 만나자고 했다며 아이즈원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. 12명이 모이는 모습을 꼭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. 이주원 감동해서 온다. 과끔 테레비